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바라던 소식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진보당 의석수가 원내 4석이죠. 원내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탄핵깃발을 울렸습니다.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 추진 선포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탄핵 연대 모임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를 조직하겠다. 네, 이거 마치 87년 6월 항쟁의 국민운동 본부, 또 2016년 박근혜를 쫓아내기 위한 촛불운동 본부, 이름만 좀 바뀌었을 보이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월 28일에 전국적인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전국 퇴진 민중대회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 2016년 탄핵 때, 탄핵 촛불 때 민주노총이 앞장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에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전국농민의총연맹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리집회를 주도했던 촛불행동, 또 박서근 대표의 진보연대, 여러 재단체들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김준혁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어제 이분들은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용어네요. 남은 것은 탄핵뿐. 여러분 한번 채팅방에 좀 써주십시오. 남은 것은 탄핵뿐입니다. 네, 9월 28일 날 전국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육당도 함께 어느 당이 먼저 시작했냐, 해계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함께해서 또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촛불 당시에 2016년 촛불 때 같이 골기했던, 골기입니다. 들고 일어났던 모든 시민단체가 합류해야 됩니다. 합류해서 9월 28일 날 추석 연휴 다음이죠. 다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학생들 힘들고 자기 앞길이 어렵지만 동참해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지식인들도,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각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각 노동조합도 동참해서 그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입니다. 여기에 다 뭉쳐야 됩니다. 작은 차이, 어디가 주도한다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행안이 청문회를 여러분들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하셨을 텐데, 저도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했는데요. 좀 더 화끈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셨을 것입니다. 신정은 위원장이 너무 젊잖아요. 그렇죠? 너무 쿨해요. 그게 뭡니까? 이거는 세간연류사건, 그리고 백혜령 영정의 외압사건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건 여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문회를 진두지휘하고 사회라고 그러는데, 위원장입니다. 청문회 위원장입니다. 신문하는 데 위원장입니다. 좀 더 과감하고 자기 사명을 갖고 했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이다. 신정은 위원장, 아마 집에 가서 좀 후회했겠죠? 네, 잘못하면 어제 그 깽판 치는 거 보십시오. 국민의힘 사람들, 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다라면서 깽판 치던 국민의힘 사람들 보셨을 텐데,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너무 점잖게 했던 위원장이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건 뭐냐? 결국 세관입니다. 세관. 왜 세관을 덮어줬냐? 왜 세관을 빼라고 했느냐? 그 세관이 핵심입니다. 결국 백경정도 세관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말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제 나왔던 김찬수 총경, 영등포 경찰서장, 조병로 경무강, 오로지 용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혜는 경정이, 아니 경찰 중위급 간부가 갑자기 용산 얘기를 합니까? 맛이 갈라고요? 용산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 경찰 한 사람이 용산 얘기를 갑자기 지어냈습니까?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어제 백혜는 경정이 얘기했습니다. 등에 칼을 꽂는 것 같다.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백혜는 경정이 정치 경찰 아니잖아요. 민주당 당적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제 확실하게 짚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실하게 얘기한 의원도 있습니다. 서장과 함께 긴밀하게 수사했다라고 어제 백경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 중에 한 사람인 우 모 씨가 나와서 이첩 과정에 있어서의 행태, 서울청에서 가져간 행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은 대령 사건은 국방,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방, 군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백혜는 경정사건은 민생과 국가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사이비 권력이, 군과 경찰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민생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집단인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 집단을 사유화시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 세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관의 직원들이 마구 영등포 경찰서 찾아와서 세관 빼라고 세관 온 사람들은 성역입니까? 그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 광경을 우리는 어제 묵도했습니다. 최은순, 장모 최은순 얘기도 나왔고요. 세관 카르텔, 그리고 선 라이즈 얘기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양분함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잘했다고? 기시다. 9월 달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월 초에. 기시다는 이제 총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기시다는 새로운 총리가 뽑힙니다. 일본에. 그런데 왜 와요 도대체? 그만둘 사람이. 교토통신에서 보도했는데요. 교토통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합뉴스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국가통신입니다. 확실한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수재기 받으러 박으러 오겠죠. 정상회담도 얘기합니다. 여론 떠보려고 언론에 흘린 건데요. 한미일 군사동맹, 또 독도 영유권 보장 문제. 이거 다지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출마 선언하는 기시다가 갑자기 퇴임 며칠 남기도 않고 왜 오겠습니까? 이것도 미국에서 한번 가봐라 그랬겠죠. 윤석열도 오세요. 저희들이 실크로도 다 깔아놨습니다. 저희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로 일제 병탄시에 있었던 그 일진회 같은 멤버들로 저희들은 다 실크로도 깔아놨으니까 한국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나 못 들어오나 한번 보자. 기시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니? 1910년도하고 구한말대하고 다르다. 기시다 총리. 이 배경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사실상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 1년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 이것을 바이든과 기시다, 윤석열이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사람은 그만둘 사람들이에요. 바이든, 바이든은 내년 1월에 그만둡니다. 기시다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그만둡니다. 윤석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캠프 데이비드 군사동맹 합의 1주년을 각 국무부와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군사적 앞잡이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갖다 바친 거죠. 바이든의 유일한 외교 성과라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집단 방위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군사동맹 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좋아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입장, 한국 국익에는 얼마나 플러스가 되느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반도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남북한이 평화와 교류와 협력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마찬가지로 무역 문제, 그리고 평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긴밀하게 하면서 한미동맹을 맺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한반도의 지금까지의 한국의 외교 정책의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 안보 프레임워크로 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 특히 일본의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를 들어주면서 지금 엉클어져 버렸습니다. 친일 매국적 족쇄가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 발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실상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나온 얘기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로 만약에 바뀌게 되고,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일본도 총리가 바뀌게 된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진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진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병준, 일본에 있던 송병준이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만든 단체입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친일 이상의 일본 부역 단체로 변절하면서, 일본의 한국 병탄의 길을 깔아준 단체입니다. 이 일진회는 아무도 당시에 얘기하지 못할 때 일본과의 합병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진회는 전국의 조직을 갖고 있었고, 정기 조직이 10만, 나중에는 100만까지 갔던 대단한 단체입니다. 일본 병탄을 도와줬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 병탄의 길을 닦아준 단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정권의 일진회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일진회는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선 단체고요. 1907년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자의단을 구성해서 의병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고정황제의 양위도 강요합니다. 일본 침략의 밑자락을 깐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강복회장이 윤석열 정권의 이 일진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지, 또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후원,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배경으로 암약하고 활약했던 단체가 바로 일진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제의 병탄을 성공시킨 단체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일본 강정기 때 호의호식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종찬 회장은 왜 윤석열에게 일진회를 없애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진회가 했던 활동들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 그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정부 요직에 숨어서 그 시작을 깃발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교과서까지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친일 단체들이 우후죽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활동할 것이 뻔합니다. 일진회, 당시에 서양 제국이 침략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아시아주의를 외쳤던 단체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침략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와 명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단체 광복회와 윤석열 정권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국민들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우리 국민들이 가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세력단체 광복회 한국인국민들과 한국인국민들과 한국인의 정보가 벌어졌습니다. 아멘